여기는 신림 오동으로 신림역에서 1km 정도 10분 거리 정도에 떨어진 분리형 아주 넓은 원룸입니다. 화장실도 원룸 치워둬고요. 방도 아주 넓습니다. 뭐 어지간해 1.5룸 사이즈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신림 오동에서는 5평, 신축은 5평. 좀 연식 그래도 신축급으로 따지면 1000에 50 정도가 한 6평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가격은 1000에 60이고 8평은 충분히 돼 보입니다. 8평은 9평, 10평까지도 될 것 같네요. 분리형의 건물 자체 깔끔한 건물이고요. 그래서 사실 혼자 사는데 1000에 60은 조금 부담일 수는 있죠. 근데 내가 건물이 깔끔한 집에 살고 싶고 방이 최소 8평 이상 돼야 된다 하면 신림 오동에서는 이 정도 가격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 원룸 자체가 이 정도 넓이 나오는 데가 많지가 않죠. 이 정도가 거의 없죠. 1.5룸으로 빼서 더 1000에 70 이렇게 받을려는 데가 많아서 혼자 사는 1.5룸 정도 사이즈를 찾는 분한테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은 1000에 60입니다.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2.5룸 prank visual